가카로코가 아직도 모르겠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땡큐 브레이머치 아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세트리스트를 좀 만들도록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세트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마지막 공연을 위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Q. Q.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서울 가거든요, 형님.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저희들저희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また 저희들이 마지막 반응을 남경이 넘어오세요. 또 감사드리네 또 내일도 오고 싶다고 또 하고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면 9월 10월 아직 스케줄은 회사하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되었을 때 빨리 올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 저 지금 연습실입니다 내일 센트 리스트 만들려고 그럼... 내일! 내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